암사 생태공원 자전거 길을 들어서 아리수 고갯길을 지나 고덕 생태공원 가는 길 내려가다 보면 세종포천강 고속도로 구간에 한강고덕구리간 이주탑 사장교건설 공사 진행 중인데 공사 현장 멀지 않은 곳에 고덕 생태공원 황금단풍이 무시로 단풍잎을 떨군다 공사 현장 멀지 않은 곳에 고덕 생태공원 황금단풍의 자동차 공사 현장 멀지 않은 곳으로 잊지 않기 때문에 공사 현장 멀지 않은 곳은 공사 현장 멀지 않은 곳으로 잊지 않게 대개 첫 단풍이 들면 산 아래쪽으로 하루 40km씩 남쪽으로는 하루 25km씩 남아하는 현상을 보인다. 첫 단풍이 들고 2주 정도 지나면 단풍의 절정기라 하며 산의 80% 정도가 단풍이 들었을때로 판단하게 된다. 매년 아름다운 단풍 모습을 보여주는데 올해도 예쁘다. 빨간 단풍도 예쁘지만 노란 황금 단풍도 예쁘다. 노랗게 잘 익어서 안토시안 빨간 단풍과 어우러져 단풍의 품격을 높여준다. 김규와 씨의 단풍에 관한 씨. 햇빛과 단풍 햇빛은 무색이다. 단풍나무에 가다으면 단풍잎이 든다. 노랑은 노랑금빛 빨강은 빨강금빛. 겐지스 강가에 쌓아놓은 나미에 빨간 불꽃을 당긴다. 빨간 불꽃의 금빛 영혼이 하루종일 번쩍이며 탄다. 빨간 불꽃의 금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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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빛. 빨간 불꽃의 금빛이 참조 거둑. 아멘